자 이번 시간에 페이지 409페이지죠 3번 해가지고 저당 토지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충고권 일괄 경매권입니다 먼저 법조문이 나오는데 제 365조죠 자 읽어보면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전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에 대해서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우리가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정리해 볼게요 일단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죠 그러면 건물을 축조할 때는 저당권이 설정될 때는 건물이 없었죠 그러면 일단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토지만 경매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저당권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고요 이 건물은 철거 당하게 되는 것이 원치인 거죠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경매할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일괄 경매권 또는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단 이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변제 받을 수가 없고 토지 대금에서만 뭘 받을 수 있죠? 우선변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규정에서 읽어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만 경매할 것인지 아니면 일괄 경매할 것인지 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채무자 입장에서 일괄 경매해 달라고 저당권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 이어야 한다 이것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 건물의 소유권이 넘겨져서 현재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라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고요 또 아니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임차권자나 지상권자나 이런 사람이 건물을 신축한 거라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런 경우에도 일괄 경매할 당시 저당권 설정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왔다면 일괄 경매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아무튼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해 누가 건물을 신축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괄 경매할 때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야 일괄 경매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8까지 정리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정리할 거냐면 물상대의입니다 물상대의 내용은 담보물권 앞쪽에 있는 거예요 거기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런 얘기거든요 의리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값 소유 A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그런데 이 저당권이 설정된 A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공용징수당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멸실되면 건물이 없어지면 저당권 소멸되어야 되겠죠 이럴 때 이 저당권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한 경우에는 가치 변형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이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제3자가 멸실시킨 거라면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공용징수 수용을 당한 거라면 수용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지급 또는 임도 전에 압류를 했다면 이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가치 변형물에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물상 대의라고 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인 거죠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소멸될 위험이 있을 때 그 가치 변형물에 계속해서 저당권 등의 효과가 미치는 걸 우리가 물상 대의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 여기까지 주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이 가치 변형물 이 돈이 지급 또는 임도 전에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를 합니다 여기다 우리 판례를 부과시키는 건데 첫 번째 생각하고선 이러한 물상 대의가 인정되는 권리는 저당권뿐만 아니라 전세권자에게도 물상 대의권이 인정이 되고요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저당권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에도 물상 대의권이 인정이 됩니다 유치권자에게 물상 대의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또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돈이 생겼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물상 대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매대금이죠 저당 목적물이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 등은 뭐 달 의미 없어요? 소멸될 위험이 없으니까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 대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반 채권자가 압류하든 제3자가 압류하든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가 됐다면 물상 대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냐면 410페이지에 보시면 양간호 4번 해가지고 제3취득자의 쥐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제3취득자의 보호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할 거거든요 일단 제3취득자는 누구냐면 저당권 등이 설정된 후에 취득된 권리를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 저당권이 성립된 후에 발생하게 된 권리는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니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첫째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이 제3취득자는 변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제3취득자는 변제하고 저당권 등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만약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제3취득자라 하더라도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지원배상금은 1년분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3취득자는 일반 저당이든 근저당이든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몇 자는 삶이거든요 따라서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만약에 변제하지도 못했고 경락도 받지 못해가지고 쫓겨나게 되면 피로비 유입비에 대해서 우선 상한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이 제3취득자보호문제는 끝나요 그 다음에 411페이지에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해가지고 저당권의 침해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해서 깔끔하게 뭐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저당권이 침해됐습니다 그러면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겠죠? 그죠? 다만 반환 충구권은 없다 방해 제거 및 예방만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 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또 저당권 설정자의 고의나 과실로 침해가 됐어요 담보가 부족하면 이때는 부족한 담보에 대해서 보충해달라는 의미에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여기도 조심할 것은 뭐냐면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고의나 과실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제3자의 침해 행위로 인해서 담보가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규책 사유로 담보를 멸시를 훼손했다면 그때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뭐 할 수 있죠? 즉시 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도 확실하게 깔끔하게 정리하신다면 이 침해 부분도 깔끔하게 해결을 드릴 수 있다는 거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교재 413페이지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이 나오죠 이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죠?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니까 채권과 저당권은 함께 양도돼야 된다 원칙적으로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14페이지까지 그 내용이고 판례는 의미 없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414페이지의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자 확인 문제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저당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없다 맞죠? 2번 저당권자도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자는 채권자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에 기한 경매 저당권을 이유로 강제 집행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일반 채권자로서 일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아니에요 3번 저당권이 침탈된 때에는 저당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저당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죠 4번 저당권은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켰다면 부합되지 않았죠 부합되지 않았으니까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겠죠 부합물의 부합물 중물의 저당권 효력이 미치겠죠 5번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물에 관한 제3자의 용익물권은 그러면 저당권보다 용익물권이 빠르죠 그러면 저당권 용익물권이 빠른다면 경매가 되더라도 용익물권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까 제3자 용익물권은 저당권 실행 이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소멸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저당권의 마지막으로서 특수저당권으로서 금저당, 공동저당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이 금저당, 공동저당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정리해드리는 거 확실하게 좀 내 것으로 맞는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확인 문제로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금저당하고 공동저당입니다 자 근저당 한번 정리해볼게요 일단 근저당권은 뭐냐면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채권, 채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 뭐죠? 근저당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저당권이 성립되려면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등기에 될 사항, 이 두 가지는 잘 나와요 근저당의 취지, 이 근자는 반드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 채고액 반드시 기재되는 피로적 등기사항인 거죠 그래서 이 근저당의 취지와 채권, 채고액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피로적 등기사항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미래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한다는 거죠 따라서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채권이라는 말은 현재 채권이 없더라도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근저당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불특정, 불확정한다는 말은 증간변동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채권액이 0원이 되더라도 이 계속적 거래 관계가 중단되지 않는 한 근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은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고 미래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하니까요 그 다음에 채권, 채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채권, 채고액 내라면 지원배상금도 1년분을 초과해서 담보가 됩니다 물론 채권, 채고액에는 이자도 들어가고요 지원배상금도 들어가는데 굳이 1년분이 하나하지 않는다는 거죠 채권, 채고액 한도 내라면 지원배상금도 1년분이 초과되더라도 근저당권에 가여 담보가 되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실행비용이죠 채권, 채고액에는 실행비용이 포함되지 않고요 따로 별도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을 때 돈을 갚고 말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어디까지 갚아야지 말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채무자와 재산취득자, 물상보증인이 달라요 채무자는 전액 변제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 채고액이 1억이고 현재 실제 채고액이 1억 5천이면 채무자는 채권, 채고액이 1억이더라도 전액 변제 1억 5천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서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재산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 채고액까지만 갚으면 되는 거죠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갚으면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채권, 채고액이 1억이고 실제 채무액이 1억 5천이면 채무자는 1억 5천을 갚아야 근저당권의 말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1억만 갚으면 근저당권의 말서를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권, 채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우선 변제 받으려면 이 채권이 얼마인지 확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근저당권의 특징은 채권 채무액이 자꾸 뭐 한다는 거죠 변한다는 거잖아요 변하는 거니까 실행이 되려면 경매에서 돈을 받으려면 채권액이 얼마인지 뭐가 돼요? 확정이 돼야 되는데 언제 확정이 되겠나 두 가지를 기억하십니다 경매 신청시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건 뭐냐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기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1순위 근저당권자인데 2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2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신고죠 근데 문제는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니까 선순위 근저당권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멸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춰줍니다 언제입니까?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죠 그 다음에 채권액이 확정이 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는 않아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확정 전에 원본 채권에 대한 이자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자 채권이 어디서 발생한 거냐면 확정하기 되기 전 그 원본 채권에 대한 이자 채권이라면 확정이 된 후에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격리하시면 근저당권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페이지 419페이지죠 페이지 419페이지 보시면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1번입니다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나다 실행비용이 빠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번 피담보 채권의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자도 포함되고 지연배상금도 포함되고요 특히 지연배상금은 1년분을 초과해도 담보가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3번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등기의 말서를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재산시득자도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권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 그 후에 발생한 원본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지 않으니까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 신청이 취화된 경우에는 채무 확정 효과가 번복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화라는 것은 거둬들인다는 말인데 소급효가 없어요 그래서 경매를 신청하는 순간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요 그 소송을 취화했더라도 그렇게 변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답은 5번이죠 자 그럼 이제 공동저당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공동저당입니다 일단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된 두 개의 저당권을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이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계산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문제 풀면서 연습할 거고요 일단 복잡하게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더 이상 문제를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지금 제가 공동저당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는 이 부분은 뭐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고 이 외운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합니까? 나중에 문제도 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외워보자고요 자 일단 첫째 동시 또는 이시배당 선택 가능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저당권자가 여러 개의 저당권을 여러 권의 저당 목적물을 동시에 경매해서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이시배당에서 배당할 것인지는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결과야 자 두 번째 공동저당권자가 동시 배당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여러 개의 경매 목적물이 있으니까 어디에서 얼마를 받을지가 분담액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 민법은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판례가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고 이때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부족액 모자르는 돈에 대해서만 물상 소유중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동시배당이에요 그 다음에 이시배당이죠 자 따로따로 배당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일단 공동저당권자는 배당하는 그 목적물로부터 전액 배당을 다 받게 됩니다 뭐 분담에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후순위 저당권자 차순위 저당권자가 피를 보거든요 그래서 보기적으로 되십니다 자 이시배당을 해서 전액 배당하는 바람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받을 돈이 줄어들게 되면 공동배당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해서 공동저당권자를 뭐합니까? 대의합니다 다만 대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대의할 수가 없고 이때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뭐하냐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판례가 공동근저당입니다 공동근저당의 경우에는 이시배당으로 배당받은 금액만큼 채권채구액이 감액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뒷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시배당을 하면 전액 배당받게 되고요 공동저당권자가 전액 배당받음으로써 후순위 저당권자가 받을 돈이 줄게 되면 공동배당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의행사합니다 다만 대의 목적물이 물상 보증인 소유라면 그때는 대의하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공동근저당의 경우는 이시배당으로 받은 금액만큼 채권채구액이 다른 부동산에서 감액이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문제 풀 때 못 풀 것 같으니까 한번 제가 사례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정리해 드린 건 꼭 머릿속에 뭐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외운 상태에서 지금 저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의리 가백에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A부동산, B부동산 두 개 부동산에다가 공동저당이 설정된 거죠 첫 번째 의뢰 입장에서는 A와 B를 한꺼번에 경매해서 동시 배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경매해서 20 배당을 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동시에 배당을 선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A에서 1억 원이 나오고 경매 대금이 B에서 2억 원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의리 받아야 될 돈은 1억 5천인데 돈이 얼마가 나왔어요? 3억이 나왔으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 얼마를 받을지 B에서 얼마를 받을지 분담액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1억 대 2억의 비율이죠 비례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더해서 밑에 깝니다 1 더하기 2는 3이니까 깔면 3분의 1이죠 따라서 A에서 1억 5천의 3분의 1 5천만 원을 갖고요 그 다음에 깔면 3분의 2죠 1억 5천의 3분의 2니까 B에서 얼마가 받게 되는 거죠? 1억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게 뭐죠? 원진 거죠 근데 만약에 요 모두가 채무자 소유물인 채무자인 감의 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 정의 소유다 B가 정의다 그런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 부족액에 대해서만 물상 보증의 소유물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을은 A에서 1억 원을 받게 되고요 B에서 얼마를요? 5천만 원을 갖게 된다 까지 하면 동시 배당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자, 20에 당합니다 자, A는 1억짜리고 B는 2억짜리인데 요 A를 A만 경매를 했어요 그러면 을은 A에서 전액을 다 받아가니까 요 1억 원을 다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A 부동산의 1순위가 을이고 2순위가 병이 있어요 동시 배당을 하게 되면 A에서 1억 5천의 3분의 1 5천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병은 2순위로서 을이 동시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1억이니까 을이 만약에 20에 당을 선택하게 되면 전액을 다 받아가기 때문에 1억 원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병이 받을 돈 얼마가 되죠? 0원이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20에 당의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보호 규정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동시 배당하면 얼마 받을 수 있었죠? 5천만 원이죠 이 5천만 원을 한도로 병은 B의 권리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20에 당을 해서 우리 A에서 1억 원을 받게 되면 이 병은 못 받으면 5천만 원을 어디서 받게 되냐면 B 부동산에서 1순위로서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다만 이 대위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 정의 소유라면 그때는 대위할 수가 없다라는 판례 때문에 실질주의 병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죠? 그 다음 공동근저당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가비을에게 1억 5천을 빌려주고요 A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8천만 원으로 공동근저당이 설정이 됐고요 8천만 원은 적겠죠 그렇죠? 1억 8천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비동산에도 채권 최고액 예를 들어서 1억 8천만 원으로 공동근저당이 설정이 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A만 경매가 돼가지고 1억 원을 의리 배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비부동산의 채권 최고액이 1억 원만큼 뭐하게 되는 거죠? 줄어든다는 거죠 따라서 이 남아있는 부동산의 채권 최고액은 1억 8천이 아니라 8천만 원으로 감액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근저당의 경우에는 배당받은 금액만큼 다른 부동산에 있는 채권 최고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저당권 끝났고요 드디어 뭐가 끝났죠? 물건법이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약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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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